제1회 자설법 세지 묘원품 오늘부터 제1회 자설법 세지 묘원품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이 제3강째가 되죠 첫날은 강의가 그래가지고 2강째가 1,2강이 되고 오늘이 3,4강이 되겠죠 첫째 시간 있고 둘째 시간이 있을 텐데 천천히 하시고 왕복서도 책도 하나 입성 선생님 가져오시고 다들 부산서, 청청도서, 전라도서, 진주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봉화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시간이 잘 맞지 않으세요 시간이 구애받지 마시고 오는 대로 천천히 오시면 돼요 최대한 시간 좀 일찍 올라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면 안 좋은 거니까 항상 녹음을 해놓기 때문에 녹음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하시면 계속 보다 보면 한 100번쯤 듣다 보면 이런 게 생겨집니다 아 내가 모르는구나 알 수 없구나 이걸 이제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암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손가락에다가 다이아몬드 몇 개짜리 마리 하나 깨도 굉장한 건데 이거는 우리 몸 안쪽으로 몸 바깥으로 우리 인생 통째로 다이아몬드를 감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삼세제불이 갔던 길이고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밟았던 그런 길이라서 그런 당당함과 신앙심을 가져도 하등에 우리에게 그런 뭐 속이는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가치라든지 인생의 가치, 하암경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어쩌다가 우리가 복을 지어가지고 그랬는지 다행스럽게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목숨 걸고 남겨주신 걸 우리 손에까지 와가지고 다행스럽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참 이 말법 시대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실 세주 묘음 이것이 이제 하암경에 딱 한 푼만 꼽으라면 세주 묘음품을 꼽을 수가 있어요 세주 묘음품 지난 시간에 네 기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개로 나눠라고 한다면 세주 묘음품과 십지품과 이색안품과 이색안품과 이색안품을 들 수가 있겠다 어느 한 푼민들 빠질 수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팔다리도 소중하지만은 이거 뭐 트럭이 하나도 소중하거든요 그죠? 눈곱도 소중하고 코딱가리도 소중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다 소중하지만은 굳이 뼈대만 잡아라 그런다면은 세주 묘음품, 십지품, 이색안품, 이색안품, 이색안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중에 다 털어버리고 하나만 딱 하음이라고 했을 때 뽑아라 한다면 뭘 품을? 세주 묘음품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건강경도 이래 보면은 그 대성정종분도 있지만은 선영기청분 해가지고 우리 나오잖아요 여시암은 일시불해 나오잖아요 건강경도 그 앞에 것만 탁 이해해버리면은 뒤에 거는 그냥 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것이 완전히 우두머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크게 얘기하고 뒤에서 잘잘하게 이렇게 잘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에밀레종을 한번 당치는 걸 당치는 걸 세주 묘음품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성정각을 크게 한번 탁 때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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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놀이 하듯이 그렇게 이제 등거리 하나 갖다 주니까 한 방 이래가지고 씹으니까 그러니까 목구녕을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니까 어때요? 이빨로 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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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치고 나중에 잘게 이렇게 세밀하게 나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하음경을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하시면서 전체 하음경을 80건을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 사정인데 80건을 완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힘드시면 이렇게 세주 묘음품 할 때 세주 묘음품 5건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일주일이면 다 읽거든요 그런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제 경험을 읽어보면 한 좀 독하게 읽으면 한 일주일 만에 하음경 80건이 떨어지고 제자들을 가르쳐도 80건을 다 가르쳐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르치는 팀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잘게 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30세대 강의를 하면 그때 있던 제자 스님들이 얘기 안 하셨는데 한 두 달 정도면 80건을 다 떼요 강의하면서도 80건을 다 가르쳐 봤거든요 1년 가르칠 수도 있고 한 달 가르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읽는 거는 조금 빨리 읽으면 한 보름 정도면 80건이 다 읽어집니다 좀 천천히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어집니다 깨어린 불이면 1년이면 그래도 다 읽습니다 아주 악도 간 놈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습니다 80건을 그럼 놓고 중이라고 하고 하음경 안은 채 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맞지도 않은 소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하실 동안에 제가 그 진도를 본문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는 빼다만 이렇게 형성만 정리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왜 세주 묘원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지금 단톡방에다가 제가 숙제를 드린 게 있죠 왕복서를 다 외우고 오시라 이랬잖아요 그죠? 1도 가라 그랬어요? 맛있는 밥이 있는데 한 숟가락만 먹으라면 한 숟가락만 먹겠습니까? 다 먹겠습니까? 금떡거리를 이만큼 갖다 놨는데 조그만 쪼가리 하나만 가져가라면 하나만 가져갑니까? 다 가져갑니까? 참... 이야... 진짜 너무하다 해도 하도 안 할까 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1독만 하라고 했는 건 제일 낮은 맑은 길을 위해서 1독만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또 왜 왔는가 검사할까 싶어서 안 온 사람도 있네 내 경향으로 보면 강당에 있을 때 무조건 안 외우면 거의 초죽음 당하니까 누나이는 오늘 모녀가 빠져버렸지? 어디 설사해버렸는가? 행사? 행사인지 설사인지 모르겠고 제 방에 하긴 선생님도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에 오는 순간에 외아봐라 하거든요 외아봐라 하니까 안 오죠 빡빡하게 그래서 외운 것만 잘하고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지금 하원경을 여러분 한 철만 하면 다른 이설이 없는 한에 여러분들 저하고 한 철만 가면 전체 내용의 캐터고리는 빠삭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해서 빠삭하게 골치 안 아파도 됩니다 그냥 빠삭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장음을 하고 채우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리고 봐도 봐도 저는 설명만 할 뿐이지 또 정말 내가 모르구나 한 100번쯤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알 수가 없네 야 이거 정말 모르구나 이런 생각이 딱 가져주는 순간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원효수님 같은 선지식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고 이 환경 자체가 위대하고 내 인생이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세주 묘원품을 하면서 왜 굳이 제가 왕복서 오늘 이게 한 권씩 드린 게 있죠 스님은 책 없어요? 책 한 권 갖다 드리세요 서가온 거 서가온 거고 앉아있는 거 앉아있는 거 서가있는 거 서가있는 거고 이거 한 권 드리세요 이 책은 우리 어른 스님께서 80권 하환경을 다 내시고 난 뒤에 안쪽으로 하환경이 바깥으로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게 약찬계입니다 안쪽의 내용적으로 사상적으로 잘 갖춰진 게 법성계입니다 이거는 하환경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 특히 내용에 대해서 전통적인 하환종가집의 내용을 최고의 명문장으로 잘 정리한 게 왕복서입니다 흔히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깥에 출사표라든지 적백부라든지 훌륭한 명문들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처세수레 또 세상의 그런 희로어락을 따라서 수레해놓는 거하고 영원 불멸의 진리를 이렇게 수레해놓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아까 오신 선님이 충청대 오신 선님이 원효선님 기신론이 여기 다 있대요 기신론 서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량국사는 원효선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왕복서를 기신론 서문을 알면 왕복서가 아 이 얘기가 청량국사가 이렇게 옮겨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별개 별 가열을 다 해야 돼 쪽집게 가열을 해야 되고 차담 가열을 해야 되고 전화 가열을 해야 되고 밥 먹다가 식사 가열을 해야 되고 방문 가열을 해야 되고 포행 가열을 해야 되고 요즘 본 수업보다 가열 수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도전해보지만 결국은 걸조가리 몇 개밖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내심적으로 내 마음의 신비로운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 여섯 번째 단락이 왕복서 참 이 책을 잠시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어른 선생님 묻자 빚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게 어제 아래 나와서 좀 따끈따끈합니다 조금 뜨겁죠 책이 일부러 100권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나눠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눠드리고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세튼거리 심는 기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책이 바깥으로 왕복서가 하암경 주석서로서 잘 나와있지가 않아요 이게 다행스럽게 어른 선생님이 하암경을 다 내시고 난 끝에 법성계 내시고 이거 내셨고 또 이제 뭐 하암경 이제 좀 정리해서 내주시면 더 고맙고 그런데 스님께서 몸이 상당히 수술 후유증으로 불편하십니다 불편하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귀찮아서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치료받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쨌든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완전 연소하시는 심정으로 육신이 허락하는 한 해까지 이 돋보기가 한 스님이 한 2, 30개 됩니다 돋보기가 안 보이시면 돋보기 한 개 위에 또 겹쳐서 끼시고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몸이 온전치를 못하셔요 그분이 목숨 걸고 쓰신 책들이 이런 책들입니다 잘된 부분도 있고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모자란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고쳐나가야 되고 잘된 부분은 그들 또 선양해서 따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분의 그런 인생이 그냥 고스란히 지금 담겨가지고 대한민국 조교정 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원경을 이렇게 왕복서를 내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일생을 지금 올해가 딱 61년째 2년차 이제 들어가시는데 중노릇 하신 지가 원래 62년차요 2년차 61년 동안 일갑자가 지나도록 중노릇 하시면서 산중에서 하시면서 오직 경전만 이렇게 쭉 선방에 한 10년 다니신 거 빼고는 경전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이제 한 번에 다 볼라 하시지도 말고 계속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술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이 세주 묘음품이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십현문이라고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십현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십현문의 강협자재무에문 제1번이 뭡니까? 동시구족상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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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리로 동시구족상흥문 동시에 구족대가 있다 여기서 바다 물 한 방울을 가에서 찍어먹어보든지 중심에서 찍어먹어든지 그 맛이 그 맛이다 온 바다가 동시에 구족대가 있다 소금이 예를 들자면 그렇죠? 햇빛이 쏟아지면 동시에 동서남북이 일거에 환하게 햇빛이 꽉 차가 있고 어둠이 꽉 차가 있다 이것이 뭡니까? 동시구족상흥문 그러니까 하암경에 있는 거리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간 하암 입장에서는 벗개 간 우리 내 몸의 입장에서는 인생 간 그렇죠?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입장에서는 세계 간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데서 경제관 그것이 이제 다 해결되는 점이 제 여섯 번째 여기서 나오는 하암경의 지치는 뭐냐 하암경의 지지는 뭐냐 지치라고 해놨죠? 하암경에 떠도는 주제 주제가 주제의 그런 아주 심오하고 아주 미묘한 것은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써놓은 이 내용들이 주로 하암경 전반에 다 언급이 되지만은 주로 언급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주 묘원품입니다 세주 묘원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힘들게 고생시기려고 숙제해오라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다행스럽게 5,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아주 훌륭한 사람을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라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는데 그분이 꼭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 매일 시험을 쳤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쳤다니까 그럼 부담이 굉장히 오겠죠? 천만의 말씀 시험을 치는데 내일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낼 거야 그 문제를 내줍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누가 꼭 열어가지고 소곤소곤 가르쳐주는 거 비슷하다 이 문제는 내일 나올 거야 딱 가르쳐준다고 예를 들어서 내일은 조선왕조 외우기 시험이 나올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태정당에서 명상강인원, 숙제, 영천공, 고선의 영 딱 그래가 어친왕, 영천왕까지 쫙 내일은 고려왕조를 나올 거야 태정강인원, 숙제, 위명신, 위명신, 강공원, 숙제, 목전공 우창공 이렇게 그때 그 양반에게 ABC도 그 양반한테 배웠는데 내일 나올 거야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남을 곤란하게 힘들게 억압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올 거야 이러면 학생들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재미있게 도전해서 외우고 외우면 됩니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재미있게 외우면 되는데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의욕이 없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괴로운 거 선생님이 괴로운 게 아니고 누가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괴로워가지고 본인이 수업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즐기면서 하십시오 안 즐겨지시는 분들은 그냥 무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주 묘원품을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점인데 이걸 갖다가 제 여섯 번째 이 단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세주 묘원품 들어가 봤자 아무 소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한 번은 이해해오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섯 번째는 반드시 읽어오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갑니까? 안 가죠 왜냐? 안 하니까 시계도 나는 안 할 것이니까 시계는 그는 원장 몫이고 안 하는 것은 학인 몫이고 설자와 청자가 그냥 서로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라 자 일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채용부터 우리 한번 이해합시다 채용 채용 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본체다 용이라고 하는 건 본체로부터 뻗어져 나온 것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일상사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채는 처음에 흔들림이 없는 부동의 상태죠 우리 흔히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기는 채입니다 기는 채 개는 엔진이 있으면 이게 기라고 합니다 기틀 털이라 합니다 그렇죠? 털이 작동을 하는 걸 개라 합니다 기계 동작 우리 기계를 하잖아요 기는 본체고 개는 작동입니다 채용이라고 했을 때 채용이 두 개가 아닌데 채용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환경하다 왜 이걸 하냐 이런 이게 조금 사디와 채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가 있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면은 아 이게 거리 아니구나 거리 보는 게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자 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절에서 우리 생활할 때 새벽에 고요해질 대로 고요해져 가지고 정말 그 하무소리도 정말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너무너무 고요한 이런 시대 때에 본체가 극한까지 갔을 때 정말 고요한데 새벽에 도랑석을 돌면서 남을 깨워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 도랑석을 깨울 때 도랑석 첫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딱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굉장히 안 닿은 듯이 딱 닿아가지고 그죠?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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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땅땅땅땅땅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숨 퍽 씹어서 한 네댓 번 치고 뭐랍니까? 정구 없지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새벽 도랑석 우리 돌 때 그때 미미한 데서 없는 데서 헌적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걸 갖다가 종체기용이라 합니다 하원경에서는 이제 입출정 기정설법이라고 얘기하죠 기정 선정 삼매에서 일어나는 삼매를 채로 보면 됩니다 삼매 삼매에 완전히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푹 깔아앉아 버리든지 벙 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딱 균형감각 있게 정신상태가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삼매에 들어가서 이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희론으로서 함부로 말장난을 하면서 할 수는 없다 제가 농담을 하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합니다 농담을 하기 위해서는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들을 수가 없고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관심을 끌어내려고 가다가 이 농담도 하고 저 농담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다 하고 눈도 불아리기도 하고도 하지만 본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삼매 이게 본체가 됩니다 삼매 그러니까 부처님도 당연히 삼매에서 모든 것을 터전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을 종, 몸으로부터 이래야 하는 거죠 뭐로부터? 채, 채로부터 기 이렇게 일어날 기죠 작용, 종체, 기용 그럼 아침에 마당을 이렇게 쓸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종, 채, 기용 마당은 아침에는 이렇게 쓸어나가야 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문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저녁에 마당을 쓸어냈다가 집에 어른들한테 어때요? 복 나간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에는 반드시 마당을 쓸 때 어디서 쓸어와요? 대문 쪽에서 쓸어서 들어온 기억이 나죠 지금도 그래 하시죠? 이게 바로 섭, 용 종, 채, 기용, 작용을 일으켰던 데서부터 섭, 용, 용을 거두어 가지고 어디로? 귀, 채, 본체로 돌아오는 것이다 봄날에 새삭이 뽀족히 나무 본체로부터 이렇게 뽀족히 돋아나는 건 뭡니까? 종, 채, 기용이에요 이것이 봄에 삭이 나서 여름에 무성하게 됐다가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돼 가지고 작용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없는 쪽으로 이팔이 없던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뭐죠? 섭, 용, 귀, 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종, 채, 기용 해가 지는 것은 섭, 용, 귀, 채 아가 하나 탄생해서 태어나면 종, 채, 용 일생을 또한 작용하고 살다가 꼴까닥 죽으면 섭, 용, 귀, 채 모든 작용을 거두어서 흔적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됐죠? 그러나 이 채라고 하는 것이 본체는 짐작해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작용을 인년생멸이라고 한다 본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판이라고 하는 거라 아, 그것이 이벗개, 이무에벗개, 이벗개라고 하는 거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사벗개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채용이 둘이 아니고 사리가 둘이 아니고 신토가 둘이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묘음이라고 한다 묘하게 장엄대가 있다 다른 말로는 묘유라고 한다 진공, 묘유 이해 가시나요? 아, 그러니까 진공이 바로 채가 되고 묘유가 바로 작용이 되는 것이다 공적 영지라고 들어보셨죠? 공적한 것이 바로 뭐다? 채가 되는 것이고 신령스럽게 안다고 하는 것이 작용이 되는 것이다 대소, 장당,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는 전부 작용이고 근본 본체의 입장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무거 무래라 오고감이 다 끊어져 버렸다 여래자는 무소종례며 영무소거라 아, 저거는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 항목 몇 페이지입니까? 여섯 번째가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종지가 되며 52페이지입니다 왕복서 참다운 본체는 명진체의 만화 지역하고 만가지 변화의 영역에 부합하고 아, 진체라고 하는 것이 최고 만가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다 이제 이해가죠? 진체라고 하는 것이 진공이고 진리고 이판이고 만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고래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원경의 지치가 깊고 미묘하다고 한 것은 곧 벗개의 지치가 깊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하원경은 벗개를 밝힌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깊고 미묘하지 않으면 어찌 깊고 미묘한 벗개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깊고 미묘한 벗개를 설명하여 밝히는데 네 가지 벗개를 들어서 말하였다 즉, 2벗개, 4벗개, 2사무에벗개, 4사무에벗개가 그것이다 이 4벗개는 반드시 수반하는 게 열 가지의 현문, 10현문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제 여섯 번째 10현문 얘기를 쭉 해놓고 그 4벗개 10현문은 반드시 또 어지러워지 않느냐 육상원융을 어지합니다 육상은 뭐죠?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이라고 하는 거죠? 총, 별, 동의, 성, 괴상 나중에 차차 하나하나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숙지해서 여러분들 걸로 이식해야 됩니다 되게 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면 또 뭐 쥐자랑 아닌가 하는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척이 아니고 잘났습니다 분명히 명심만 하면 다 인식이 되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하원경이 딱 갇혀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벅차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와 사는 어떤 관계이며 이와 사가 걸림이 없고 이사가 걸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뭐죠? 시공을 초월해가 있고 사는 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불수, 자성,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판이 되고 수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사판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왜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도서 배움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최공이라고 하는 걸 본체는 공하다고 하는 건 뭐죠? 이가 되고 승사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가 되는 거죠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되는 것이고 불변은 왜 불변이죠?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진짜 진심이라고 하는 건 불변이에요 불변 불변이기 때문에 예불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상주일체해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주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무주, 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 이무소덕고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말들이 억무소주가 바로 무주가 바로 이판의 채가 되고 이생기심이 바로 묘유가 되는 거죠 항상 뭐 어렵지는 않죠 이거는 뭐 국민학생이 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음의 역대 종당들은 걸림이 없는 이치에 대해서 열 가지의 깊은 내용을 정리하여 뭐라고 했다? 십현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였다 이게 신십편이 있고 고십편이 있습니다 고십편은 의상대사의 서성이신 지엄선님께서 하셨고 신십편은 열 가지 또 새롭게 했는 것은 의상선님의 사제인 현수법장선님께서 정리하신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스무 가지를 꼭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을 찾아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적어오십시오 지금 안 적으면 또 적을 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적으십시오 적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뭐 지금 대부분의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일반 전남대학이라든지 어디 동국대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안식에도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깊이 연구해가지고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좀 배우고 이래야 돼요 좀 가르쳐주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벗개의 3대를 보이는데 3대란 최대와 상대와 용대이다 즉 벗개의 근본 취지에는 참다운 본체가 있고 득의 모습이 있고 그 작용이 있는 것이다 참다운 본체 최대는 우리 흔히 진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상대를 진여라고 하는데 우리 원여서님께서는 최대 만 진여문이라고 진여라고 얘기하고 모양 있는 상대와 용대는 생멸문이라고 반드시 써놨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귀신놈 교재 2가해 그게 2가해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참다운 본체란 어떤 형상도 없으나 이게 이제 본체의 얘기고 모든 만물이 내면에 존재하여 이 말은 사실은 상대입니다 상대 형상 있는 세상 만물이 천변만화하는 영역에 깊숙이 합하여 있다 청양선임은 참다운 본체의 소재를 알고자 하느냐 참다운 본체는 어디 있죠 선재동자가 미력보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산매에 들어가서 미력이 있다고 좋은 경계를 많이 보고 모든 법문을 다 보고 듣고 다 했는데 미력이 이렇게 손가락 한 번 일탄지경의 전례소득 법문을 돈망해버렸다 다 까먹어버렸다는 얘기를 우리 서장에서 배웠죠 선재동자가 묻습니다 이 장엄하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봉화 선생님 어디로 갔죠 미력보사리 대답을 했습니다 이 찬란하던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깨고 나니까 선재동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있다가 보현사의 보강명절이 다 날아가버리고 사람도 없고 등도 없고 아무것도 싹 텅 빼버렸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었어요 어디로 갔죠 왔던 대로 갔느니라 온 대로 갔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온 곳이 어딥니까 온 바가 없이 왔느니라 아주 절실한 얘기를 그런 얘기가 환경에 나옵니까 환경에 대부분의 선돌이를 얘기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서로 이해 타산이 절대 없거든요 낯선 남남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에 개합하면 거기서부터는 제일 친한 사람이 되거든요 육조선님이 행자인데 행자 찌꺼리게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도 안 갖고 있는 살빵 안에 찌꺼 있는 그 행자한테 대도인 오조가 가사를 전하는데 무슨 그거 친밀함이 있겠어요 그죠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밖에 없는 것이라 그걸 아니까 그렇게 친하고 30년 40년 옆에서 같이 시봉하고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면 서로 모르는 것이래 오직하면 저는 환경을 같이 보는 사람은 내하고 같이 늘 사는 것이고 같이 안 살아도 멀리 있더라도 미국에 있더라도 이렇게 얼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도 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 서로가 그 사람은 나를 모르고 나는 또 그 사람을 알고 싶지도 않고 부모도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육조선생님도 그랬지만 육조선생님도 또 어떻습니까 자기 때려 죽이려고 오던 그 누구죠 해명선생님 그 도명존자 그죠 조금 전까지는 죽을래 살려고 다하게 들다가 그 사람한테 또 뭘 전합니까 법을 전하는 거라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당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해명선생님처럼 자기 행자 사자한테도 건당하는 거예요 법이 있다면 그죠 오조 홍인법사하고 육조선생님이 행자 시절에 노행자가 서로 헤어질 때 그 구강나루에서 무한 구강나루 헤어질 때 그 대먹고 싶어서 내가 강을 건네줄까 육조당령이 그러니까 뭐라 했죠 노는 제가 저 갑니다 스님 일이나 하세요 저는 이제 노는 저도 저을 줄 압니다 내 법은 내가 펼쳐나갑니다 스님 거는 스님 거는 하세요 야 야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자가 그 소리 한다라면 거기서 얼마나 노선생님이 든든했겠어요 그죠 야 선문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언을 긋든데 보면은 인간끼리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언어가 선문답이다 그런 게 왜 하암경에 그런 오도성이 많고 그런 선문답이 많은 거 이렇게 봤더니 부서님의 시성전과 깨달음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이라 보고 쓰는 글이 되니까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하암경을 다른 말로 순수하다 하거든 법화경은 종합이라 하거든 종합은 왜 우리 종합, 가자, 선물, 세팅 잘 때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암경은 시장 바닥에 재래시장에 있는 순수한 흙무든 감자라 하면은 법화경은 감자를 잘 깎아가지고 감자칩 만들어 놓은 거 이해가시죠? 그냥 우리 하암경은 밀살이 해가지고 그럴 때 굽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시커메히 먹도록 입에 틀어있는 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먹는 거라면은 법화경은 국수 잘 만들어 놓은 밀가루 같은 라면 같은 거 정제된 그런 느낌이거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이렇게 읽기가 쉽고 수월하게 되어가 있지만은 하암경은 또 이렇게 파헤치는 맛이 너무 좋아야 군데군데 다 달라가 하암경은 또 이렇게